하하 에이 요 여러분 내가 누구? 더 크게 누구야? 오늘 노실줄 에이 있으세요 정말 SY 투어 마지막이 되니 여러분 우리 레드블렛 레드블렛 투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? 나만 그러니? 네 맞습니다 그 방탄 1기 멤버들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이라인이 굉장히 진했던 친구들이었죠 네 그 친구들 약간 힙합 좋아해서 힙합 전사라 인사도 약간 건방진 컨셉으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?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요? 에이 요 내가 누구? 에이 요 여러분 내가 누구? 아 역시 역시 오리지널만 한게 없죠 신인가수 지민씨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진짜 지민씨 이왕 할거면 제대로 했어요 오리지널로 제대로 보여주세요 그때 빙해 빙해 그때를 빙해라 그때 빙해서 어 제가 오늘 신인가수라 들어왔다 들어왔어 그쪽은 기억이 안나는데 흐앗 들어왔어 내가 누구? 아 그렇게 안했어 그렇게 안했어 그렇게 안했어 대사 똑바로 여러분 정극에 우리가 누구? 죄송합니다 아 더이상 안될거 같아요 지민이가 작으니까 우리 아미 여러분들 작게 하잖아 에이오가 없네요 에이오가 그래 에이오 내가 누구? 저타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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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타쿠